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변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성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려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지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해외 성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여러분들의 말씀 가지고 이방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일은 제가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발리 전도 캠프는 발리 여원교회 사역자 시스템 확립 LTS를 통한 목회사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RTS 신학교 개설을 위한 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제가 LTS라는 말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셔놓고 세미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LTS 리더십 트레이닝 세미나 그런 뜻인데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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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들이 모든 종교마다 다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참복음을 선포하고 삶오직을 강조했습니다. 삶오직이 되지 아니하면 전도도 성교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한 삶을 살자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영적 방향을 맞추는 삶을 살자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은약적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삶오직의 삶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우리 교회가 펼쳐나오고 있는 사민일조 운동을 설명하면서 이제는 동기호태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열따라고 함께 복음 운동을 해나가자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LTS에 참석한 지역 목사님들 큰 동기 부위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237 성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성교할 수 있는 산업인 237 산업인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교를 하다보면 좀 지원해야 될 현장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싶은데 저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큰 힘을 얻을 텐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사역이 진행되는 플랫폼을 그렇게 제대로 갖춰야 된다. 예배당도 정말 달라야 됩니다. 성교사들이 당당하게 성교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어떤 의미로 대표적인 그러한 건물을 가주시도록 사실 후원해 줘야 돼요. 과거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서도 봤는데 성교사님 그러면 성교사가 세운 교회 엄청 교회가 좋아요. 우리들 교회는 다 별 볼이 없었는데 성교사님 해외에서 성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성교사님이 사는 집도 그 동네에 제일 좋아. 차도 엄청 큰 차 타. 그래가지고 와 성교사가 대단한 사람이네. 저렇게 큰 집에 살고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구경하러 와가지고 부러워하면서 쳐다보다가 예수 믿는 교회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저러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부르시가 아굴라 같은 이런 중직자 식주인 가요 베베 같은 이런 확실한 2, 3, 7 사람인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런 사람인들이 몇 명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2, 3, 7 나라 5천 종족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고 믿음의 스케일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스케일. 그 현장 갔을 때 이 사람도 도와줘요. 저 사람도 도와줘요. 도와줄 것이 너무 많아. 도와줄 때 너무 많아.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는 모든 사람들 확실하게 기도 제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잡으세요. 내 사업이 2, 3, 7 나라 보금화를 위한 성교 기업이 되어야 조업사사. 성교 기업. 성교 기업. 제가 볼 때 이것만큼 하나님 마음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 세계보금화인데 여기에 방향 맞추는 사업.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요?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본질이 뭡니까? 구원받았고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불신자들처럼 잘 먹고 잘 사기 위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특별히 중직자들은 전도와 성교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여러분이 딱 맞추고 전도와 성교 기업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응답해 줘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 사람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돼요. 자 성교사도 좀 도와주시고 자 성교사도 도와주시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담당 중직자 집안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몰라요 중직자들은 정말 알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이 창피한 사람을 알면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야 저 사람 좀 더 도와주고 싶은데 더 그래 조금만 도와주면 큰일이 될 텐데 여러분 사업장 직장에서 성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2, 3, 7 경제의 응답을 확실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조업사사 그래서 목사가 성교지에 딱 가면 장로들이 기업하는 장로를 따라와서 장로님 저 성교사님 좀 얼마 성격이 드리세요? 예 목사님 저 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헌신했습니다. 헌신해서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티나게 무슨 편하게 큰 사업하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전부 다 하나님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지난주의 마침을 통해서 이방인 성교에 대표적으로 수행받은 이 안디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들이 어떤 존재감을 그렇게 보여줬는지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서대반 선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몰아친 이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역자들이 다 각 나라로 다 흩어졌습니다. 각 지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 가운데 안디옥에 도착한 일부가 이방인에게도 보험을 증거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죽게 돌아와 가지고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에요. 그러니까 핍박 중에 도망가서 피해 가지고 있던 평신도들이 전도해 가지고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에요. 4등 1장 8절에 성교 마인드를 가진 자들 무명의 이방인들이 이 원리스를 이루어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부임을 해 가지고 영적 훈련을 시켜 가지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한 별칭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분들은 그 당시 그릇인들은 그렇습니다. 저분들은 우리하고 클래스가 달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4등 13장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성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올해 성교주일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등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성교여행이 여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성교지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부로였습니다. 바울은 점술로 사탄의 망대가 견고하게 서 있는 그 현장에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원해진 사도 바울이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가 가지고 포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진행된 성교를 바탕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등 13장이 성교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첫 성교사 파송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이방인 성교로 영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교사적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 여러분 직장, 여러분 학교는 학교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삼십 나라를 살리겠다는 이 소망을 가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것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겠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만 구원하는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있는지도 모르는, 들어보지도 못한 복음을 못 듣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방의 빛이 되라. 너희들은 이방의 빛이다. 우리가 가족의 시대에 성교적 정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포커스 맞추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체면치를, 그건 다 엉터리예요. 그런 거 하나는 안 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원교회에 나를 보냈구나. 바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도록 특별히 지금 시간표는 일어나서, 일어나서 빛을 발을 해야 될 시간표다. 여러분의 개인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거 해결하고 언제? 그건 죽고 났습니다. 해결하고 절대 지상에 살 동안 못합니다. 사탄이 못하게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너희의 이마였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돈의 자피가 좋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모든 문제 다 뛰쳐넘어 일어나라. 오늘 부모 말씀은 본격화된 성교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빛으로 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 3, 7 성교 원년을 맞이해서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이 도전만 하면 돼요. 믿음. 아멘.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국의 전승도는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분명한 성교적 정체성을 확립해서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초월적 축복의 주역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나의 메시지 확립입니다. 13절을 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대학 안동이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안전이라. 사도 바울의 성교 전략 중 하나가 뭐냐? 회당 전략이에요. 요즘 말하면 그 회당은 유대교 교회입니다. 유대교 교회. 유대인 집결지입니다. 이것이 회당인데, 회당으로 도시마다 가면 먼저 회당으로 들어가서 보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요한은 마가를 말합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향후 바나와 바울이 갈라서는데 원인 제공한 이 마가. 사실 성교 캠프를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생되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에 붙잡아 될 것이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 훈련 받지 않으면 시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서교를 통해서도 강조했지만 훈련된 제자가 바로 뭐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훈련된 제자. 그러니까 훈련 받아라. 무슨 훈련이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답을 확실히 낳아야 됩니다. 결론 낳아야 돼요.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 결론 낳아야 결론. 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체질이 안 바뀌어요. 체질이. 체질이 안 바뀌니까 체질을 완전히 복음 체질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복음 체질이 뭐예요? 아유 못해. 이렇게 엘발스 오케이야 그냥. 나 저 인간 저거 다 이해 안 돼. 나 저 사람 도저히 내가 못 보겠어. 그거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 복음 체질이 아니라서 그래요. 복음 체질은 아유 못해 유혹해라 하니까 어떤 사람 또 어떤 문제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세계범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고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아멘. 재앙이 안 온다니까요. 이어지는 본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일명 바울의 설교. 바울의 설교. 첫 번째 설교예요. 바울의. 바울의 첫 번째 설교. 4등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 있고 4등 7장에는 세대반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설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설교의 공통점은 메시지를 선포한 모두가 다 뭐야. 구약의 역사를 구약 성전 역사를 깨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쫙 깨뚫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크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똑같아요. 구약을 크리스도로 본 것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 뭐요. 나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메시지가 정립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슬 백성의 출애급 사건, 광야 사건,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요약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이 길어요. 다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전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바울은요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다이두왕을 강조합니다. 다이두왕. 그 이유는 다이두왕의 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메시야가 오기 때문에 바울 언니 메시야가 바로 누구냐. 예수 크리스도다.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알 수가 없지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말했냐. 그 모든 말 착답. 예수 크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것은 다이처럼 무덤에 묻혀 썩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분을 믿을 때 이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얻고 어렵게 된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노력 필요없어 형식 필요없어 믿어라. 이 크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인간 노력은 1%도 필요없다. 아멘 특별히 바울의 메시지는 언제나 예수 크리스도의 초점을 딱 맞추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듣는 대상의 행편에 맞게 전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더라도 핵심이 뭐냐. 오직 예수 크리스도 사모직의 바탕을 둔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오직 크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총만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크리스도인다운 크리스도인으로 영적 영향을 입히기 위해서는 사도바울처럼 크리스도 중심으로 나의 메시지가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크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많아. 예수가 그전 사실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 여기에서 성경구절 최소한도 일곱 구절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머리가 빡아도 일곱 구절을 외워야 돼요. 이 구절만 가지면 딱 예수가 거기서 멋지게 설명할 수 있어. 영전 메시지 서른 구절만 알면 영전 메시지 누구만 해도 영전 메시지 팍팍할 수 있어. 이게 제자예요. 제자. 영전 메시지 백지 탁 던져줘도 던지면 십자가가 쫙 나오는 이 성경교로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 만나겠네. 영전 메시지 쫙 나와야 돼요. 백지 한번 던져볼까? 저는요. 성교지에 가면 성교사들이 제자라고 쭉 데려오는데 나 딴 거 안 합니다. 아이고 그동안에 사역을 잘 하셨네. 자 지금 백지 던져줍니다. 영전 메시지 서봐. 서른 놈은 거의 20% 30% 거의 다 못 써요. 영전 메시지 못 써요. 대예원교회의 장로가 영전 메시지를 못 쓴다. 아이고 창피하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두 손으로 치면서 회개할 지어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 영전 메시지를 멋지게 서서 영접시기는 기도까지 하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고음만 영접하고 난 이후에 다섯 가지 확신 심어주고 난 이후에 이럴까지 축복 주보에 다 있습니다. 매주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LTS 하면서 첫 마디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여기 온 주의 종들 여러분 영전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분은 지금 나와서 해 주시면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영전 메시지 하실 목사님 계시면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영전 메시지 불신자에게 복몰증을 영전 메시지 하실 목사님 나오시면 제가 상금 드리겠다고 나오십시오. 전부 다 저기 뭔 말이오.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 나오겠어요. 그 교회가 그 목회 현장에 본인이 영전 메시지도 못하는데 교인들 내보내서 영접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못하는데 하겠냐고 그런 병원 적이 없어요. 종신대학원에도 없어요. 합통촌 고친적 통합주 목사가 영전 메시지 던져면 할 수 있는 목사 있는가 물어보면 가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되시기 바랍니다. 영원교회 다닌다. 눈썹 하나 깎아 안 합니다. 사단이 내가 영원교회 장모인데 글쎄 눈썹 하나 깎아 안 한다니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됐냐가 무수한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됐냐를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사람들의 끝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영적 상태를 본다니까요. 사단도 그렇게 똑같습니다. 영적 상태를 봅니다. 여러분 안대교회 제자들 말씀의 망대가 세워진 이후에 그리스도 이디라 완전히 그야말로 다르구나 그러한 인정을 받았잖아요. 지금 교회적으로 전교인 말씀 망대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전교인 자기 자신 전교인 말씀 망대 세우기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4년 동안 수요일 날 설교한 성경 유식 묵건 네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장세기부터 게시로까지 그걸 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읽고 읽고 묵상을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 이 말씀을 장세기부터 게시로까지를 장세기 하면 장세기 내 사건 내 인물 탁 기워버려야 돼요. 내 사건 내 인물 여기 중심으로 장세기 1장 50장까지 쫙 기록됐거든 그걸 딱 정리해서 내가 딱 기업 써가지고 딱 정리해버려 노트 다 줬어요. 장로인들 다 받았지요. 노트 없고 탁 정리 쫙 그래서 이렇게 개인화 말씀을 해 개인화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이 개인화 되면 다양한 여러분이 현장 상황에 대처하는 사모직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리했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쓰면요 나이 들수록 손으로 쓰는 게 첨에도 안 걸리고 굉장히 좋아요. 정신적으로 쫙 서가지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요 여러분 신명이 먼저 복음의 생명력으로 확 살아납니다. 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영적 파워가 솟아나요. 전혀 다르게 이상하게 힘이 있어 영적 파워가 있어 영적 힘이 있어 그래서 뭐요 그래 되니까 아 클래스가 다른 삶이 저분은 내하고는 우리하고는 클래스가 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을 말하면 훈련되어진 사람 여러분이 가장 조용한 시간에 묵상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메시지 따라서 나의 메시지 나의 메시지 나의 메시지 해야 돼요. 나의 메시지 이 황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래서 말씀의 망대를 내 안에 견고히 세우는 그리스도의 절대 지사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의 망대 구축입니다. 42절 봅니다. 그들이 나갈 시 사람들이 청하대에 다음 주의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장의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군안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회당해서 복음을 준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말씀을 더덕기려 원해서 다음 만식이라도 이 말씀도 해주세요. 쉽게 설명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바울의 이 설교에 은혜를 받아가 다음에 해달라고 그런데 이와는 달리 본문 45절에 보면 복음을 거부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 그 다음 만식이래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시민이 거의 다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모였는데 이것을 본 일부 유대계 주도자들의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선포한 메시지를 반박하고 비방하고 방해를 했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러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 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 내게로 향하느라 죽게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리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느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 내게로 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가셨는데 이들은 잘못된 신민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 자기들만 구원받는 유대교 사상 지금도 2000년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자기들만 선민이래 하나님의 뜻과 이 교획과는 다르게 전부다 정반대의 청개구리 행동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학살을 당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복음 깨닫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내 말씀 은혜를 받았다 깨달았다 참 내가 회개가 나온다 내가 결단하겠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이거 저주받아 안 들립니다 변화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비방하고 반대합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깨닫지를 못하고 유대인들이 못 깨닫고 복음을 거부한 것을 오히려 뭐요 이방인들에게는 축복이 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되고 안 받으니까 이방인대로 갔잖아요 안 받으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된 계기가 됐는데 복음의 특징이 뭐냐 복음의 특징은 문물로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아무리 비방을 해도 아무리 방해해도 복음은 그냥 계속 전진입니다 49절부 49절 주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복음의 특징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 두루 퍼진다 헬라말로 대페레토 대페레토는 미완료 과거로서 복음의 확산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지속적으로 간다 이런 의미예요 복음은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처럼요 다른 곳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거부하는 쪽만 절대 손해요 은혜 못 받는 사람만 절대 손해라니까 뭐 다른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인생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소원은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서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의 빛이란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귀빈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 냈지만은 바울이 복음 전파를 그만둔 것이 아니 계속해서 새로운 현장에 망대를 세워갔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요 뭐 누가 무슨 말한다고 기죽을 아니 나 못하겠다 난 이제 그만둘 거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주시고 계속 주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신다 핍박이 와도 복음은 더 왕성해지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삶 속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막 그랬어요 이번 발리 전도 캠프도 그랬습니다 주민 90%가 힌두교인들입니다 90% 이상이 다 힌두교인이에요 그냥 도시 전체가 다 우상 도시에요 우상 우상이 막 발에 부딪힐 정도로 그런데 그 현장에 복음을 증가했는데 얼마나 돌아왔냐 238명이 돌아왔어요 238명 죽게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있더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어요 해외전도 캠프를 가보면 이 말씀이 더 살쪄 다가오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교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캠프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 행편 환경 바라보면 평생 못 갑니다 평생 못 갑니다 주주주하는 협력형의 삶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백혜무익합니다 일단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무조건 직겨내야 돼요 무조건 직겨내야 돼요 저는 유행가 중에 무조건 노래 그거 참 좋더라고 장노들이 각각 한 번씩 부르는데 무조건 무조건 신앙생활 그래야 돼요 아멘 당신이 부러우면 태평양 대세량 그런 내용이 아주 보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 어디든지 가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직진 아멘 이걸 동키오테형이라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국내외적으로 현장망대를 구축하는 언약적 도전에 오린 집중하면서 클래스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끝내준다는 말이에요 끝내준다 이 말은 탁월하다 어떤 일에서 뛰어나서 뛰어나게 자란다 그런 뜻이지요 음식을 뭐라고 하는데 음식 맛이 좋으면 뭐래요 야 음식 맛이 그 맛이 끝내준다 음식 맛이 탁월하면 끝내준다 그러잖아요 끝내준다 어디 경치를 보러 갔는데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야 경치 끝내준다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끝내준다 끝내준다를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 그 분야 자기 맡은 분야에 뛰어난 사람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그 끝 마무리가 확실한 의미죠 뭘 직부 맡으면 뭘 일을 맡으면 끝내준다 그냥 깨끗하게 끝내준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끝내준다 저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음 전파에 끝내준 삶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이 생명 구원에 자기 행패에 상관없이 그냥 막 복음 전파에 끝내준다 이런 말 딱 들으면요 여러분 하나는 보장해버립니다 보장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생사 손에 쥐고 있잖아요 사랑을 높이고 낮추고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하게 강하고 약하게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 잘 보이면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사업이 안 돼서 직장에 골머리가 아파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너무 피곤해 전부 속은 거예요 말씀 잡으면 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소원을 딱 간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주신다 흑암이 싹 다 물러가 방해권이 없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반드시 끝내준 사람 되기 바랍니다 끝내준 사람 직분을 맡던 건지 안 맡던 건지 내가 장로인지 아닌지 내가 안수입사인지 권사인지 중직자인지 아니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 하나님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받아요 믿음 공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승인받느냐 못 받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아요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사사 내가 아는 생업도 하나님 이방인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사사 그래서 237 기위 서미스로 당당해 서시기를 주옵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의 모든 성도들 참으로 클래스가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정말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 제자로 이방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게 도와 주옵사사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소원이고 참으로 날마다 주는 이런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부딪히고 나의 메시지가 확립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옵사사 예수께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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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